KBS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박민현 사장과 박장범 앵커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S는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27대 사장 공모에 박민현 사장을 비롯해 박장범 뉴스9 앵커, 김성진 방송뉴스 주관, 김영수 한화 건설 부문 부사장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장 지원자 가운데 김 부사장을 제외한 세 사람은 KBS 내부에서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인물들입니다. 현 KBS 메인 뉴스를 진행 중인 박장범 앵커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대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표현해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,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.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또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특별법 관련 내용이나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서 앵커 하차 청원이 이어졌습니다. 이에 대해 KBS는 박 앵커가 질문을 직접 선정했으며 앵커 하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지난 11월 김의철 사장 해임 두 달여 만에 사장으로 선임된 박 사장은 취임 직후 현 정권 인사의 비위를 다뤘던 의혹 보도들을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이후 박 사장 체제에서 더 라이브 폐지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, 역사전을 그날 낙하산 MC 논란 같은 시사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또 박민 사장 체제에서 방송뉴스 책임자로 나선 김성진 뉴스 주관은 지난 1월 기자들에게 전두환의 호칭을 씨가 아닌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라고 공지해 무리를 빚었던 인물입니다. 지난달 25일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다수 이사 주도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8년 도입한 시민평가 제도를 지난해 박민 사장 선임 때처럼 제외해 야권 성향 소수 이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. 이사회는 서류 심사에서 면접 대상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오는 23일 이사회 면접 심사와 표결을 거쳐 최종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.